사랑해 사랑해 웃고 있는 네 사진이 오늘은 참 슬퍼 보여 내 품에 널 안고서 미안해 너 혼자 이렇게 보내서 나만 여기 남아있어서 몸서리치게 네가 보고 싶은데 사랑해 하늘에서도 행복해줘 그곳에서 기다려줘 내가 갈 때까지만 너는 어디가나 했더니 농구하지 말랬지 야 농구가 그렇게 좋아? 어 아빠가 우리 팀 감독하면 좋겠다 뭐? 꿈도 꾸지마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이 놈이 여기서 뭐하는 거지 이거 어? 돈을 내고 사용을 하든지 당장 나가 감독도 없는 것들이 무슨 농구팀이라고 저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아이들 감독입니다 하지만 웃고 있는 네 사진이 오늘은 참 슬퍼 보여 저의 사랑을 보고 싶은데 내 품에 널 안고서 내 품에 널 안고서 미안해 너 혼자 이렇게 보내서 나만 여기 남아있어서 몸서리치면 네가 보고 싶은데 사랑해 사랑해 하늘에서도 행복해줘 사랑해 선생님은 뭘 돈이 많이 들어가면 수술이 될 것 같다 내가 갈 때까지만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아니다 뭔데 알려줘 사실은 말이야 전설적인 배틀그라운드가 하나 있어 거기서 우승만 하면 거대한 상금을 타지 거대한 상금을 타지 내게 난 얘기했다 할게요 너희들 킬로 안 봐봐 덩치를 좀 봐봐 너희들은 농구할 조건이 안 돼 형님 그래도 기회를 한번 주세요 정말? 네 너희들은 포기하면 안 된다 너희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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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